아구창 수염왕 세웠어요. 그런 다음 왕의 딸이 대여를 이끌었지만 그녀는 각자에 대해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뚱뚱했습니다. 와인통 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너무 컸어요. 길고 얇은 것은 그 안에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짧고 뚱뚱한 것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창백해서 죽음처럼 창백하다 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붉어서 싸우는 수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난로 뒤에서 말리는 녹색 통나무로 충분히 똑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각각에 대해 할 말이 있었지만 특히 줄에서 꽤 높이 서 있고 턱이 약간 비뚤어진 선한 왕이 즐거웠습니다. 턱이 아구창 부리처럼 생겼어. 그녀는 울면서 웃었고 그때부터 그는 아구창 수염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늙은 왕은 딸이 백성을 조롱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구혼자들을 경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문 앞에 오는 첫 번째 거지를 남편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후 바이올린 연주자가 와서 창문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며 약간의 자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올라오게 하라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는 더럽고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와 왕과 딸에게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마친 후 작은 선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당신의 노래가 나를 너무 기쁘게 했으니 내 딸을 시집 보내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왕의 딸은 몸서리쳤지만 왕은 나는 첫 번째 거지에게 너를 주겠다고 맹세했고 그것을 지키겠다 고 말했다. 그녀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고 제사장이 데려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왕은 이제 거지 여자인 당신이 더 이상 내 궁전에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으니 남편과 함께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지 남자는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큰 숲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이 아름다운 숲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숲은 아구창수염왕의 것이니 당신이 가져갔더라면 당신 것이 되었을 거예요. 아 나는 불행한 여자야 내가 아구창수염왕을 데려갔더라면 그러다 초원에 이르렀을 때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초원은 누구의 것이죠? 그건 아구창수염왕의 것이야 니가 가져갔더라면 내 것이 되었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 아 나는 불행한 여자야 내가 아구창수염왕을 데려갔더라면 그러다가 큰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다시 물었다. 이 멋진 큰 도시는 누구의 것이죠? 이 도시는 아구창수염왕의 것이니 니가 가져갔더라면 내 것이 되었을 거야. 오 나는 불행한 여자야 내가 아구창수염왕을 차지했더라면 당신이 항상 다른 남편을 원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군요. 나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연주자가 말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주 작은 오두막에 이르렀고 그녀는 세상에 이 얼마나 작은 집이냐 이 비참하고 비열한 오두막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올린 연주자는 여기가 내 집이고 당신 집이니 함께 살자 고 대답했다. 그녀는 낮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 했다. 하인들은 어디 있소? 왕의 딸이 말했다. 무슨 하인이요? 거지가 대답했다. 니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당장 불을 피우고 물을 부어 저녁을 끓여주십시오. 제가 매우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왕의 딸은 불을 피우거나 요리를 할 줄 몰랐고 거지 남자는 무엇이든 제대로 하려면 직접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거지 남자는 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보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식량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죠. 아내, 더 이상 여기서 먹고 마시며 아무것도 벌지 못하겠어. 바구니를 짜야 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버드나무를 베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짜기 시작했지만 딱딱한 버드나무가 연약한 손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군. 남자가 말했죠. 니가 더 잘할 수 있을 테니 차라리 빙글빙글 돌리는 게 낫겠어. 그녀는 앉아서 실을 돌리려고 했지만 곧 딱딱한 실이 부드러운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일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쁜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항아리와 토기로 장사를 해볼 테니 당신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라 라고 말했다. 아, 아버지 나라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내가 장사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나를 조롱하겠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싶지 않다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외모가 예뻐서 기꺼이 물건을 사주었고 그녀가 요구한 만큼 돈을 지불했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항아리를 그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이 벌어들인 돈으로 살았고 남편은 세 그릇을 많이 샀어요. 그녀는 시장 구석에 앉아서 그릇들을 주변에 펼쳐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노새 한 마리가 질주하더니 솥 사이로 달려들어 솥이 모두 천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남편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누가 장터 구석에 앉아 접시를 들고 있겠느냐 남자는 울지 마라. 네가 평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왕궁에 가서 부엌 한여를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너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아무 대가 없이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왕의 딸은 이제 부엌 한여가 되어 요리사를 섬기고 가장 더러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작은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남은 음식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서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의 장남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어서 가난한 여인은 올라가서 홀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촛불에 불이 켜지고 각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화려함과 화려함으로 가득 찾아 그녀는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제비를 생각하며 자신을 모욕하고 그토록 큰 가난으로 만든 교만과 거만함을 저주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냄새가 그녀에게 닿았고 하인들은 때때로 그녀에게 몇 가지 음식을 던져주었고 그녀는 항아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갑자기 왕의 아들이 벨벳과 비단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두른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경멸하며 쫓아내던 구혼자 아구창왕이라는 것을 알고는 거절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헛되이 몸부림쳤고 그는 그녀를 홀에 끌고 들어갔는데 그녀의 가방을 매단 끈이 끊어지고 솟이 떨어지고 국물이 쏟아지고 찌꺼기가 사방에 흩어졌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웃음과 조롱이 난무했고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 차라리 땅속 천패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뛰어가 도망치려 했지만 계단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붙잡아 다시 데려왔고 그를 바라보니 또다시 아구창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그 비참한 오두막에서 당신과 함께 살았던 바이올린 연주자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장한 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나는 또한 당신의 접시를 타고 다니는 허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교만한 정신을 겸손하게 하고 당신이 나를 조롱한 무례함을 벌하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몹시 울면서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악한 날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결혼식을 축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녀들이 와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혔고 그녀의 아버지와 모든 궁중 사람들이 와서 아구창왕과의 결혼의 행복을 기원했고 본격적인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adventure 우리의 운영을 축하해 그러자 신녀들 laquelle 우리의 삶을 맞대 우리의 삶을 맞대 우리의 삶을 맞을 수바비 아멘